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지금 녹화시점은 2021년 12월 3일 점심시간 정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제가 지금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고 오늘 밤 11시에 좀 늦게 올릴 예정이에요 예정보다 공제도 미리 올려놨지만 커뮤니티 탭을 좀 자주 봐주시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께 어떤 소통글을 올리는 창고 자체가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시판 탭밖에 없어요 제가 만든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타이틀을 보시면 기해월에서 경좌월로 이제 바뀌는 시점이고 12월 7일에 대설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들어와서 크게 이제 달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해월에서 경좌월로 더 추워지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감목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 동그라미를 꼭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12월 6일부터 큰 흐름을 볼 텐데 혹시 신강신약 버전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신강신약이 절대적인 지표는 되지 못합니다 신강신약이 잘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요 그냥 오늘 해석하는 한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따로 유로 멤버십 이 멤버십 가입하시면 신강신약 버전만 따로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굉장히 짧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 필요로 하신 수요가 있다 보니까 따로 제가 그냥 올리고 있어요 먼저 올려놨습니다 자 감목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달은 전주에 이어서 감목 분들이 임수라고 하는 지장관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조화롭지 못한 흐름이긴 한데요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는 가운데 크게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만족하는 실적과 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물론 추워지기는 하지만 해자축부터는 보이지 않는 양기가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 무조건 춥다고 해서 감목이 불리한 것은 아니에요 감목이 이제 꿈틀꿈틀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12월 6일 무자일입니다 청간의 편제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고요 감목에게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목 분들은 이날 전체적으로 약속을 잡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 무산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계획이 둥둥 뜨는 상황, 계획이 좌초가 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과 나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한 커플 더 포장이 된 느낌이 좀 강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변동이 있어요 변동,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냥 2시간이면 갔다 왔다 할 거리를 4시간 걸리는 거리로 변경이 된다거나 또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아침에 들어왔던 부분이 달라져서 점심, 저녁때 또 새로운 어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변수가 상당히 커지는 날이고요 이제 12월 7일 대설 절기가 들어오는 기축일을 보겠습니다 청간지지에 모두 정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하루입니다 좀 잘해 보려고 이 축일의 상황에서 화기온이 많다거나 또는 주로 건조한 글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날 좀 흐름이 좋은 쪽으로 다운이 되고요 나머지 축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은 관대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에 이어서 변동, 변수가 좀 더 커집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상황을 리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가 있어요 계속 월화의 흐름 자체가 타인과 환경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 보겠습니다 12월 8일 경인일인데요 청간에는 평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그래서 걸럭지 환경에 이렇게 놓입니다 집중도 잘 되고 무엇보다 이날은 협업이 또 아주 잘 되고요 회의도 원활하게 잘 풀립니다 또 자신의 의견이 사람들의 지지를 잘 얻게 되는 하루예요 이제 9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 신요일입니다 정관이 청간에 그리고 제왕이 지지에 들어와서 그렇죠 겁제가 이렇게 놓였으니까 제왕이 놓이겠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갑목분들의 건강 그리고 컨디션 이런 부분들이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작업을 현장에서 작업을 하신다거나 정밀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상황이 있다면 이 묘일의 상황답게 통계를 내야 된다거나 숫자를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업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수를 잃는 업무입니다 총괄하고 통계를 내고 이런 한꺼번에 취합하는 업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제 업무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의 일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묘의 특성대로 그 다음 10일 임진일 보겠습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입니다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상황인데요 어르신들 위의 상사 연장자 혹은 부모님도 될 수 있습니다 연장자나 부모 이분들께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문제 해결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가 회사에서 어른에 해당되는 분들 다 윗 임직원에 해당이 되겠죠 이분들의 적절한 조언 또 이끌어줌 리더십 이런 것들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요일과 목요일에는 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11일 보겠습니다 개사일이고요 성관에는 정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시인이 이렇게 들어온 날이고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를 도와줬던 연장자도 되겠지만 부모님 또는 나의 의지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댁에 어떤 소식을 들을만한 일이 생겨서 찾아가더니 내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수도의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기관에 문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르신들 하기에는 복잡한 일들 예를 들어 핸드폰 조작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통신사 문제 또는 인터넷 문제 이런 이제 간단하지 않은 상황에 내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도움을 주게 되고 또 그 도움이라는 것은 오롯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12일 갑오일 보겠습니다 청간에는 비견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나 상관에너지가 들어와서 간목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오히려 활동은 금, 토, 일 다 좋아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옥분들께는 아무래도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었던 일손이 이제 내 곁에 없는 날이 1월부터 펼쳐질 수가 있고 긍정적이긴 한데 일요일의 상황 자체가 이제 뜨거운 열기가 들어와서 이제 식사과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일을 벌이는 상황 다 하지도 못할 거면서 옛날 모건들을 다 청소한다고 끄집어냈다가 일요일에 결국은 마무리 못하고 그냥 어디 한군데 몰아놓고 그냥 저녁에 와서 다시 해야지라고 아무것도 안되고 그냥 어지러워진 상태로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김장을 하시겠다고 식구가 적은데도 그냥 사드셔도 되는데 김장하시겠다고 막 이렇게 여러가지 주방에 버려놓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하나도 안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요일의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적절하게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일관입니다 을목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태어나신 날짜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을목이 있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운의 해석은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만세력에 대한 해석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월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보통 굉장히 정확하고요 댓글로 본인의 개인 사주는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구독자 분들은 다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을목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간에 임수라고 하는 이 청간 지장 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간목과 마찬가지로 실적이나 또 매출 부분에서 상당한 상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간목에 이어서 이 방해나 수축이 될 수 있는 방해 작업들은 많아요 하지만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고달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롯이 혼자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번 주간의 테마고요 그 첫 번째 날짜로서 무자일 월요일을 볼 텐데 청간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을목일관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가 잠깐 들어와서 끊겼는데 다시 진행할게요 정제 편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을목분들께는 병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이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화요일이 좀 더 상황이 좋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운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러냐 방해가 들어오거든요 어떤 방해냐 그러면 을목을 도와주는 흐름을 방해를 받아요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길에 어떤 사고가 있다거나 아니면 특히 화가 많은 상황일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돼서 이 상황이 방해 작업이 제거가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월요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팠었는데 오후에 다시 출근을 하는 상황 직장인 같은 경우에 아니면 아침에 이제 어떤 빙판길이라던가 미끄러지는 접촉사고가 잠깐 생겼었는데 그게 도움을 받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설이 들어오는 7일 보겠습니다 기축일이고요 편제가 청간지지에 들어와서 아까 월요일은 병지환경이었고 여기서는 좀 좋은게 쇠지환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을목일관 분들은 멀리 나가서 멀리 나가서 이 축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아니면 해외에서 아주 좀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해외에서 도움을 받는 거죠 많이 떨어진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은 금전적인 도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협력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8일 수요일 경인일 보겠습니다 청간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바로 관성이고 정관이죠 그리고 지지로는 겁제가 들어왔고 일진이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을목의 상황이 됩니다 회사나 조직이나 사업장에서는 본인이 다수를 상대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다수를 상대를 했는데 이 제왕지 환경답게 이 속에 또 병화가 들어 있죠 그래서 상처를 주는 말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와 좀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대립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일은 목요일인데 신묘일입니다 이날도 잘 들어주세요 청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이렇게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놓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대립각이 있었다 그러면 목요일에는 본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무리가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묘의 특성답게 두파로 쪼개어집니다 내 직장안의 조직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집착 내 사람들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에 대한 결과는 목요일에 훨씬 좋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매출도 당연히 목요일에 좀 더 좋고요 그 다음 10일 금요일은 임진일인데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서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인데 유가 있거나 아니면 자가 있는 분들도 같이 좀 궁금하게 들어보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날은 이제 진이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날인데 결과적으로는 내 약속 내가 했던 약속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서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멀리 또 더 장기적으로 내가 제작을 한 문서 약속 또 협약서 계약서 또는 어떤 구두상의 약속도 될 수 있겠죠 전화로 하는 것들 포함해서 다 힘이 생기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수목 금의 3일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가 한 20점 여기가 한 50점 여기가 한 70점 정도 이렇게 점수대가 높아지게 되겠네요 본인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이 그 다음 밤 11일 토요일은 개사일인데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 되고요 주변에서 내가 기대고 있었던 상사 또는 내 직속 선배 또는 어 그동안 크게 버팀목으로서 내가 의지를 하고 있었던 어떤 커뮤니티나 조직에 있는 입지가 크게 긍정적인 변화가 들어옵니다 즉 승진에 가까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있던 조직 자체가 상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 자체의 매출이 크게 빛을 본다거나 그동안 진행해왔던 프로젝트가 긍정적으로 다시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거나 작은 업체였는데 이제 제대로 된 기업으로서 대접을 받는다거나 이런 긍정적으로 인정을 받는 운이 바로 토요일에 들어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칭찬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날로 12일 일요일은 갑오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일진 상황이 되는데요 본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덩달아서 바빠지고 일요일은 집에 계시는 상황이 아니고 다 외부에 나가서 영화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서점을 가신다거나 가볍게 그냥 집 앞 공원이라도 산책을 하신다거나 작게는 이동이고요 크게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운으로 이렇게 일요일 하루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축되지 않도록 수요일에 대리분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으니까 위축되지 않고 본인이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또박또박 할 말 다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조직에서 이제 내가 잠깐 불리한 상황이 있다거나 내가 뭔가를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 수요일에 벌어져서 대립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기죽지 마시고 내 편이 곧 생기니까 하루만 지나면 억울해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운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병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병화일관 분들도 전주에 이어서 임수라고 하는 이 관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이동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구상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평판이 참 좋아집니다 평판 자체가 그러니까 빛이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무자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자 청간에 들어온 상황을 보시게 되면 우선은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건망증이 조금 커질 수가 있어요 이 무토 기토로 이렇게 흐르면서 들어온 일진 자체가 건망증이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리모컨 어디에 뒀는지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건망증이 좀 올라가는 날이 이틀째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간단한 일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내게 기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뭐 부엌문이 뭐 삐끄덕 거린다거나 아니면 싱크대에 그 열고 여닫는 수납장 문이 틀어졌다거나 정말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병화분들께 물어보거나 부탁을 하거나 식구들이 병화분들이 뭔가 이제 좀 해줄 것 같아서 잘해줄 것 같아서 해결이 될 것 같은 해결사로 보게 되는 일이 월요일에 좀 심해집니다 뚝딱뚝딱 뭔가 이제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대설이 들어왔어요 이제 더 추워집니다 기축일인데 상관이 청관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우선 화요일은 바쁠 게 없어요 아주 여유롭고 다만 이제 좀 깜빡깜빡 하시다 보니까 메모를 좀 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축의 특성상 병화분들이 좀 게을러져요 이날은 게으름 그래서 화요일은 좀 늘어지고 간식도 좀 자주 드시고 뒹굴뒹굴 할 수 있는 날입니다 회사집 회사집 하시는 분들은 집순이 집도리가 아니더라도 화요일에 모든 약속 취소하시고 그냥 집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별로 이제 어울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동요가 되시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8일은 경인일인데 청관에 편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 되고요 어 드디어 이제 병화분들이 쇼핑을 하러 다니신다거나 또는 큰 맘 먹고 있었던 먼 거리에 있는 맛집을 찾으러 가신다거나 조금 바쁘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수요일은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갑니다 왜 그러냐 이 인 속에 병화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고요 누군가와 같이 유흥을 즐기거나 여가를 즐긴다거나 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빵집에 들어와 같이 햄버거라도 드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9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신묘일인데 청관에는 정제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병화가 이제 놓이는 상황이에요 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미혼남녀나 짝을 찾고 계신 분들은 썸을 탈 수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 내가 관심을 두고 있었던 연예인이라던가 또는 서점에서 갖고 싶었던 책 즉 물질적인 유혹에 쉽게 내가 이끌리는 날입니다 본능대로 가시는 거죠 내가 그 대상이 이성이라 한다면 그 이성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면 그 집착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목요일의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계좌에서 계좌에서 다 이렇게 돈을 긁어서 사고 싶었던 물품을 장바구니에서 바로 결제를 하시는 날이 이 목요일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일은 금요일인데 임진일입니다 편관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어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청간에 병화가 많은 분들은 이날 조금 상처받는 일 그리고 남들과 다른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내 말에서 칼이 나갈 수가 있어요 상처를 주고 받는 날입니다 언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지 싸워서 좋을 일이 없는 것이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져주는 것이 좋아요 내 입에서도 칼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날 대립 언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식구들과 싸운다거나 아니면 그 대상이 회사에서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이제 두고 보자 하면서 이제 끝이 날 수 있는 거죠 이 날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1일 보겠습니다 개사일이고요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아주 무난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개수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병화분들의 파워가 조금 이제 사그러드는 상황이고 환경도 걸록지가 되기 때문에 힘이 있고 중심을 잘 잡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하고 싶은 대로 여유롭게 일단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방해도 없고요 그리고 누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을 하시게 돼서 일에 대한 청탁이 들어온다거나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은 크게 거절할 수 없이 다 소화를 해냅니다 모두 100% 소화를 해냅니다 물량에 대해서 장사하시는 분 또는 그 외 기타적인 비주류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토요일에 일이 이제 잘 풀리고요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목이나 화 기운이 부족한 경우에 폭발적인 화 기운이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주말에 나가서 그냥 간단하게 하루짜리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를 좀 조심하셔야 되세요 이 토요일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날이지만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사고가 염려가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12일 갑오일은요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우선 우회 특성대로 화기가 굉장히 증폭이 되지만 보이지 않게 음기가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활동성이 커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에 운동을 하신다거나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여가활동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날 또 본인의 언변 말에 대한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병화분들이 어떤 가게에 벼르고 있다가 환불을 받으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언쟁이 있었던 이 금요일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2차전을 하러 가신다 그러면 이 날이 아주 적기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은 저주라고 그랬고 일요일이 이길 수 있는 날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또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우선 평판이 높아진다는 뜻은 억울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내 편이 되는 상황이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고 이동운이 생긴다는 것은 먹을 복이 없었던 분들도 움직여서 먹을 복이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외부의 도움 넉넉함 넉넉함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계속 매매가 되지 않았던 물건지가 매매가 이제 매매 운이 될 수 있는 흐름이 긍정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팔리지 않았던 물건들 팔리지 않았던 집 이런 것들도 조금씩 조금씩 흐름이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번 주간도 전주에 이어서 정화가 임수라고 하는 지장관 청관을 만나게 되거든요 우선 원래 위치에서의 벗어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안 해왔던 패턴을 벗어나는 패턴을 벗어나는 행동이 이어질 수가 있고 안 했던 일 그러니까 일을 버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요 영어만 가르치다가 수학을 좀 더 겸해서 가르치는 확장에 가까운 활동을 할 수 있고 학생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을 또 꿈을 꾼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날 보겠습니다 우선 돌발 행동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날이 무자일이에요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평관입니다 그리고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상황인데 일반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분들이 떠나가거나 크게 환경이 바뀌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내 일의 위치적인 변화 일의 변화 발령도 될 수 있겠네요 발령 갑작스러운 발령 아니면 팀의 변경 이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7일 이제 대설이 들어서 달이 바뀌는 기축일을 한번 볼게요 식신이 청관지지에 다 들어온 날이고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정화분들은 컨디션이나 건강은 다소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집중을 하기에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하루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또 활동이 증대되는 분들은 원국에 유나 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량이 좀 더 증대되고 또 활동 영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있는 대학교를 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본인의 성적보다 평균 이상으로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그 다음 8일 수요 경인일이고 성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예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또 이제 경쟁을 이끄는 이 병화가 딸려서 들어온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흐르는 이 상황이 지체되고 또 지연되고 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수혈 자체가 그래서 문자로 들어왔던 뭐 스팸메일 스팸문자 링크를 누르면 안 되는데 그냥 차단시키면 되는데 모르고 실수로 눌러버려서 핸드폰에 어떤 이상하게 깔린다거나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고 평상시에 송금을 정확하게 잘했던 분들이신데 수요일에 송금 실수를 또 벌일 수가 있어요 실수 또 실책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 하던 일 실수 그 다음 9일 신묘일을 보겠습니다 청간에는 편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재산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글자가 좀 삐딱해서 다시 적을게요 편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병지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그냥 제가 해석하는 이 방법은 그냥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걸 전체를 두고 막 해석을 하지는 않고 여기에 끼워 맞추시면 안 돼요 그냥 일부분일 뿐이에요 정말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정화분들은 이때 어 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국에 또 역시 유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진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렇게 묘를 변화시켜서 묘가 흩어질 수 있는 상황인 분들은 이 운에서 많이 약화되십니다 어 내 상황과 잘 맞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글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변수가 많겠죠 지지길에는 워낙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이 정화분들의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일을 도와줘야 된다거나 상사의 일이 나한테 그냥 통째로 넘어온다거나 아니면 평상시 내가 하지 않았던 미경험했던 새로운 업무가 마치 내일이냐 마치 내일이냐 넘어오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근데 결과는 만족스럽진 못합니다 결과 실적 매출 그다지 만족이 안되는 날이에요 실망스럽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10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임진일이고 천관에 뜬 에너지가 바로 정관이고요 지지에 뜬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그래서 세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인데 동료분들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는 새로운 유혹이 들어옵니다 겉으로는 속은 유혹인데 겉으로 들어올 모양새는 마치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 귀인의 형태나 도움의 형태로 들어올 수가 있고 하지만 그 속에는 좀 따져봐야 하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유혹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에요 연예인대 정화의관이에요 그런데 이 날 이 금요일에 정말 내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CF 계약 의뢰가 들어왔어요 알고보니까 먼저 나 말고 앞에 어떤 모델에게 이 계약권에 먼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무산이 돼서 나에게 다시 두번째 세번째로 넘어온 거겠죠 그래서 계약을 기쁘다고 하려고 했는데 알고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들어와서 좀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 요런 이제 뒷배경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돌고 나에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차례로 돌아오는 일이 이 금요일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11일 토요일은 개사일인데 천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평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그래서 제왕제 환경에 이제 정화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경쟁 구도로 갈 수가 있고 또 힘에 붙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모여서 김장을 하신다거나 늦은 김장 아니면 집안에서 대소사가 있어서 모여서 음식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협동, 협업 원치 않는 노동 노동 원치 않는 노동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아주 복잡한 창고를 내가 이날 괜히 이상한 마음에 들어가서 뭘 하나 끄집어냈는데 와르르 물건이 쏟아져서 다 처음부터 정리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일이 엄청 커지는 거죠 거기 그냥 들어가지 말 걸 건드리지 말 걸 하는 후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미약한 날개짓이 다시 파도를 일으키고 폭풍을 몰고 오는 상황이 토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회를 보겠습니다 이날은 갑오일이고요 갑오일은 청간에 정인이 들어와서 지지로서는 비견이 이렇게 지지로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자 우선 이날도 정화분들은 여름 글자나 봄 글자가 부족한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신다면 입으로 이렇게 읊혀서 암기를 입으로 하시게 되면 좀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이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 또 입시 상담이 또 많이 들어오니까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을 좀 해야 상대방이 알아듣는 날이에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는데 이해가 떨어져요 상대방인데 정말 링크 포함해서 아주 상세한 상담을 보냈는데 상세한 어떤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상히 다르게 이해를 해요 그런 날이에요 일요일은 그래서 상황 설명을 두 배 세 배로 열심히 하셔야지만 전달이 잘 되고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곡될 수 있는 날 내가 보내는 데이터가 왜곡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이날 일요일에 벌어질 수 있으니까 꼭 말로써 그리고 설명을 텍스트로도 한 번 더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반 패턴으로 흘러가는 일주일이 아니라 좀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드문드문한 희귀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일주일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임수의 파워가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전주에 이어서 무토도 이번 주간에 임수라고 하는 재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정체되어 있던 분들은 일하러 나가시는 기회가 생기고요 주변에서 제안이나 일에 대한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활동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활동을 시작을 하시는 기간입니다 활발해집니다 첫 번째 날 보겠습니다 12월 6일 무자일인데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그래서 소심해지는 하루에요 이 날은 소심해지고 자의 특성 때문에 화가 너무 많아서 화나 건조한 토기운이 많은 상황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나머지 분들께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더 자세한 멤버십 제도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따로 핵심을 봐주시면 되고요 역시 말씀드린 그건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분들께는 이 자수의 상황이 경제홀로 바뀌는데 무자일로 들어온 일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심하고 소심해지고 겁이 많아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앞에 잘 나서지 않고 위험에 대한 부분을 좀 낮추려고 하는 신중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일은 대설이 들어와서 기축일로 변하는 상황인데 청간지지에 겁재가 들어왔고 양지환경에 우터가 놓이는 날입니다 좀 더 여유로워지고 이제 인묘진을 열어주는 날짜이기 때문에 느긋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주변에서 제안이나 기회가 들어온다고 아까 주간 전체에 말씀드렸던 일이 생겼잖아요 그게 화요일에 이 상황입니다 7일에 화요일에 일자리 면접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바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일은 경인일입니다 성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이제 관이 들어오죠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이날 먹고 사는 생계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시동이 생기는 겁니다 시작이 생기고 연락이 들어오고 제안에 대한 실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하러 나가시는 첫 출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빠지십니다 연락이 많이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9일은 신묘일인데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는 상황인데 여성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가 나이에 상관없이 뭔가를 감추려고 한다거나 혹은 학교를 지웠는데 잘 안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대화가 왜곡이 되거나 또 감추려고 하는 상황이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성적을 감춘다거나 과장해서 부풀려서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일반분들 같은 경우는 부하직원이 되겠죠 이 부하직원들의 실적이나 또 활동이 평상시보다 상승하고 발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직 미숙은 하지만 돋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좀 기분이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10일 금요일은 임진일입니다 성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무터가 놓이는 상황인데요 금요일에는 선택을 잘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언을 적절하게 받으셔야 되시고 그게 힘들다면 조금 보류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자체를 보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진일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업일을 열어주는 상황인데 현금이 묶인다거나 또는 팔아야 되는 매매권이 있으신데 금요일에 어떤 판단을 좀 잘못해서 팔아야 될 것을 못 팔고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파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도 임진일에 쓸데없는 대립이 들어올 수 있어요 힘만 빼고 어려운 손님이 들어오신다거나 이 금요일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일 토요일 개사일 보겠습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이제 걸록지 이제 걸록 그 다음에 일요일에 제왕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인데 무터 분들은 털일에 물론 실어 집에서 이렇게 집돌이 집순이처럼 지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상당히 많거든요 로테이션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만 요 부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음 같이 일했던 동료나 아니면 거래처 어 혹은 이제 팀끼리 협업을 하는 경우에 어쨌든 나랑 좀 거리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거리가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했을 때 이상하게 대화가 참 잘되고 내 기분까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딱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굉장히 일이 잘 되실 수 있어요 그 나머지 분들 그냥 집에서 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고 특히 음식 오늘은 이상일 라면도 잘 끓여지고 빵도 잘 구워지고 집에서 뭔가 이제 취미활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뭔가 이제 참 원활하게 흐름이 좋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일은 갑오일이에요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평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왕지 환경에 모터가 놓이는 상황이죠 일요일 같은 경우에 근데 토요일은 모든 것이 다 원활했다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하기 싫은 일 아니면 가고 싶지 않은데 의무적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상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 좀 활동이 커져가지고 잘해 보려고 하는데 노래를 부르시다가 뭐 음이탈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시다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들이 좀 말을 세게 한다거나 아 아니면 어 오랜만에 이제 아침에 뭐 조기축구 같은 운동을 나갔어요 예 그냥 아는 분들끼리 근데 거기서 이제 가볍게 다친다거나 음 커피를 사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냥 한 3명 정도만 커피를 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한 15명 20명이 우르르 커피 사달라고 달려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긁으셔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손해나 일종의 어 출혈이 좀 예상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운이라는 것은 이게 뭐 타로카드 해석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절대적인 지표가 아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식으로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일관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기토일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우리 기토일관 분들도 임수를 전주에서 또 만났는데 이제 이 정제 영향으로 인해서 소수의 분들 빼고 특히 소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 뜨거운 여름에 태어나셨다거나 건조한 흙이 많은 상황 여름의 기온이 튼튼하고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기회들이 들어와서 수월하게 풀리는 편이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대다수가 방해나 시비가 많이 들어오는 기간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기회를 잡는 분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건강 특히 건강이 건강에 적신호가 생길 수 있는 주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건강부터 챙기셨으면 좋겠고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12월 6일 무자일인데요 청간했던 에너지가 겁제이고 지지했던 에너지가 바로 편제입니다 자수니까 편제이고 절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크게 갈림길이 생기는데 내 팬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친구들과 크게 갈라서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차단을 당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직장에서 왕따라던가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승진될 줄 알았는데 일종의 단절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단절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날은 내가 조직을 떠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직에서 나를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대설 기온이 들어오는 기축을 보겠습니다 화요일이고 청간 지지에 비견이 이렇게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체되고 지연이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분들께는 더 좋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날 화요일에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비위가 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에서 막 신물이 올라온다거나 밤에 주무실 때 이물감이 느껴지고 토하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이 좀 좋지 못하셨던 분들 특히 내장기관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피리, 화요일에 병원 방문을 권유 드립니다 병원에 가셔도 되는 날이에요 이축일은 이제 8일 보겠습니다 경인일이고 청간에는 상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은 이 하루 동안은 내 부하 직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늦게 들어오신 분들 연륜이 좀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따라오고 평상시 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빵빵 터져가지고 이걸 수습한다고 하루 종일 다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9일 보겠습니다 신묘일인데 청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평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묘일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생겨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마치 식당 메뉴를 골라야 되는 것처럼 내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아 이건 아닌데 이제 이건 그만하고 싶어 라고 드디어 마음속에서 강한 울림이 생깁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전공한 것이 이게 맞는가 나는 외국에 가고 싶은데 계속 한국에서 했었던 이 전공이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오래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다시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투표 결과로는 굉장히 낮게 낮는데 상담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절반이 해외 분들이시거든요 요즘은 한국으로도 많이들 돌아오시잖아요 지금 경좌울로 바뀐 상황에 이 신묘일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 자와 묘가 같이 걸리는 달과 일진이 되거든요 이때 이제 삐그덕거리는 일이 생기죠 특히 이제 이 자라는 것은 자수라는 것은 기토일관 입장에서 재성이고 운행을 하는 흐름인데 이렇게 신묘일의 흐름이 들어오게 되면은 묘라는 것은 관이기 때문에 이 경좌의 경좌월이라고 하는 이 상관이 뜬 부분에서 관상과 크게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방해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10일은 임진일이거든요 정제가 청간에 떴고 지지로서는 겁제가 이렇게 들어왔죠 쇠지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이 수기온이 여기서 이제 입고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방해에 대한 탈출 욕구를 목요일에 크게 느꼈다 그러면 금요일에는 확실하게 본인이 체감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일에 어떤 퇴사 통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은 안되겠다 해서 면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이날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제가 가끔 유튜브 커뮤니티 여기 게시판에 공직을 올리는 것처럼 할 말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공표를 하거나 SNS 같은 것을 이제 닫는 행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 11일 토요일은 개사일입니다 성관에 뜬 에너지가 편제이고 지지로 뜬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 되겠죠 크게 봐서는 아버지도 될 수가 있고요 육친을 무조건 그 버리지 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육친 때문에 해석을 하실 때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개수 자체는 사실 우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보시게 되면 이 우산이 이렇게 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개수일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확장이 필요한 밭이기 때문에 우산이 필요해요 근데 우산을 이렇게 탁 펼치기 직전에 봉우리 같은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진으로 봤을 때는 내가 참는 일이 좀 많아져요 인내를 해야 되는 일 참는 일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들었는데 바로 이렇게 지르지는 못하고 꾹꾹 참아야 되는 눌러 담아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참을 일을 막 세 번씩 이렇게 이렇게 마음속에 그래야 되는 일이 생겨요 어머니랑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니랑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토요일에 내가 출근한 직장에서 옆 동료가 나에게 농담을 이제 던졌는데 그 농담이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죠 그 자리에서 버럭 하려고 하다가 참을 일을 세 번씩 이렇게 꾹꾹꾹 꾹꾹 누를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란 뜻은 누르지 않고 참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냥 그 현장에서 바로 그냥 욱 하고 이렇게 질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상처 받아요 그래서 한 템포 늦춰서 다음 날이라도 최소 조금 지나서 그 이야기를 각을 잡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갑오일이 되겠네요 일요일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예 기토분들은 일요일이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냐면 음 일탈할 것을 유흥이나 또 어떤 탈세 범죄 이런 유혹이 들어와도 거절을 하게 되는 하루가 돼요 어떤 위법 탈법 유흥 일탈 이런 것들을 모두 거절을 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제안 또 친구가 막 놀러가자 시험 기간인데 지금 막 어떻게든 학교를 내가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우리 한 반나저만 어디 놀다 오자 어디 바닷가 보러 오자 이렇게 막 이게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토가 그 방위작업을 그냥 물리치게 돼요 일요일에 그래서 아 잘했다 이러면서 끄덕끄덕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바른 공부를 하실 수 있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주부나 집에 계신 분들 아니면 직장에 계신 분들도 그런 유혹에서 무사히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흐름을 봤는데 전반적으로는 시비도 많이 들어오고 방위도 많이 들어오는 주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글자가 좀 있는 분들 든든 든든하고 튼튼한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전적인 상승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경검일관도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듣기 위해서 간단하게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전주에 이어서 경검일관분들도 임수라고 하는 이 지장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이걸 어려운 말로 임수가 사실 경검이 참 기다려오는 글자거든요 도세주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빛이 나게 하는 임수는 시원하게 이렇게 물을 뿌려 대가지고 경검을 경검이라고 하는 원석을 씻어주기 때문에 경검이 빛이 나는 일이 생기고 실제로 보람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입장에 다 다르시겠지만 기쁜 일들이 좀 많습니다 안정감이 많이 생기죠 명예가 올라갑니다 첫 번째 날 보겠습니다 무자일입니다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신유술에서 왕해졌다가 해자축에서 병사임묘가 걸리니까 바로 사지환경에 놓이게 되겠죠 경금이 경금분들의 첫 번째 날인 이 월요일은 약속이나 약속이나 또는 상대방과의 선약 또는 회의 계약 회의 또 뭐가 있을까요 거래 또는 구매권 이런 일적인 부분들이 멈추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예시를 들기 편한게 전산장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것은 복구가 될 때까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월요일에 생기는 겁니다 가장 큰 예로 들 수 있는게 전산장애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어떤 교란현상을 생겨서 교란현상이 생겨서 이제 가치가 있었던 것들이 가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 대설이 들어오는 기축일을 보겠습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도 정인이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팀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화요일에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사축으로 흐르면서 아직까지 재성이 미약하게 흐르는 부분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요일만큼은 아니지만 느려져요 늦어지고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지각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한다거나 업무에 아주 치명적인 또 거래처와 미팅을 잡았는데 교통이 너무 막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일이 계속 지연이 되는 상황 지체 지연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퇴근 더 늦어지게 되는 거죠 퇴근 자체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8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경인일인데 청간에는 비견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이렇게 들어왔구요 자 이제 절태양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절지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데 어 내 주변에 사람이 크게 바뀌어요 상사가 회사를 나간다거나 또는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오늘 안 보여요 갑자기 퇴사를 했대요 혹은 이게 이제 병화를 품고 오는 거니까 관에 해당하는 상황이라서 내 조직이 크게 어떤 인사이동이 조치가 생기는 거예요 인사이동 왜냐하면 이게 경자월이기 때문에 식상의 환경이 되거든요 크게 이렇게 뭔가 흐름이 있습니다 속가주는 흐름이 있어서 물리적인 이동이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보람이 되는 주관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보통 발령이 난다거나 승진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조직에서 새로 부임을 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관공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9일 보겠습니다 신묘일입니다 겁제가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목요일에는 내가 주변 사람들의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날 일어나는 이런 묘의 특성 때문에 실속은 별로 없어요 도와주면 그냥 1시간 동안 있었으니까 커피 사줄게요 거기서 그쳐야 돼요 여기서 내가 어떤 칭찬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어떤 대가성 뭘 더 해줄게 이런 식으로 뭘 주고 받는 것까지는 바래서는 안 되고 그냥 이제 그냥 금전적인 대가는 괜찮아요 근데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까지 제가 해석을 영역을 크게 넓혔던 이유가 이게 이제 병화를 끌고 와서 관을 끌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위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흐름이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흐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그 대가만 바라시면 돼요 그 대가에서 그쳐야 돼요 그 다음 10일 금요일은 임진일인데 정간에 식신일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여유롭게 놓이는 상황입니다 경금이 그래서 교육을 들어가신다거나 연수를 들어가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동 자체가 누가 실어다 주는 거 내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제 운전을 해 주고 나는 그냥 실려만 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누군가가 갖다 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수월하고 게으르고 편리한 흐름이 생깁니다 금요일에 박람회를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벤트 현장을 내가 지원 업무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진두주의하거나 없는 현장에서 막 힘든 서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일들 그게 바로 금요일의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수고는 타인이 하는데 그 감사는 내가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개사일이고요 청간에 뜬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이제 편관입니다 관성이 들어왔죠 이제 화로 흐르니까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부분이고요 토요일에 인력 보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누군가를 새로 뽑고 면접을 잡을 수 있고 그 연락을 본인이 취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라고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내가 뽑을 수 있고 사업가라면 직원을 충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집에 식구가 느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하숙집처럼 다른 사람들과 세어하우스 같은 경우에 토요일에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또는 세어하우스가 아니더라도 집에 반려동물이 들어온다거나 강아지나 고양이를 새로 입양을 하시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토요일에 생길 수가 있고 어쨌든 식구가 늘어납니다 식구가 증원이 됩니다 그 다음 12일은 갑오일입니다 청관에 뜬 에너지가 편제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정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욕지 환경에 놓이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요일의 마지막을 이제 아름답게 장식하는 부분으로써 경금분들은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취하는 태도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요일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영업용 회사 차 공용차를 운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거래처에 갔다가 내가 대리운전을 해준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육친 중에서는 이제 가까이 지내시는 식구들에 의해서 내가 칭찬들을 만한 일이 생깁니다 뭐 김장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이제 모여서 다가를 내놓고 차리는 과정에서 경금분들께 음식 솜씨가 좋다고 이렇게 칭찬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한 것은 정말 이 부분에 밖에 안 되는데 뭐 그냥 세팅만 간단하게 했는데 전체적인 그 집안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칭찬을 듣는 거라 굉장히 과하게 이제 칭찬이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좋게 봐주는 거예요 요 부분만큼만 했는데 더 한 10배 정도 더 좋게 봐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해석을 해봤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관도 또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감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신감일관도 임수라고 하는 지장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경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속을 챙기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명예의 확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예가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명예의 확장이 생깁니다 스카우트제이 같은 것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날 보겠습니다 12월 6일 무자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자수는 환경 자체만 제가 장생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지 장생의 역할을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스타트를 끊는 환경이 되기는 하는데 상당히 바쁩니다 매출은 그대로에요 월요일에 매출 상승까지 이어지진 않고 매출은 그대로인데 훗날을 위한 뒷날을 위한 그 저축성 일이 이어지는 셈이죠 이날 일을 해야 잘해야만 신근분들이 좀 편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월요일에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일을 미뤘을 때에는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윗사람들의 지원과 지지를 또 상당히 잘 얻을 수가 있고 그만큼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회사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보다는 월요일에 회의를 하실 때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편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 다음 대설이 들어왔습니다 12월 7일 대설 이제 절개가 바뀌었고요 기축일은 청간지지에 모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지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대체적으로는 방해 작업들이 상당히 다 제거가 되는 흐름이에요 화요일 이 자체만으로도 음 상당히 편합니다 반대 의견 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다 정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편합니다 심적으로 그럼 8일 수요일은 경인일인데 겁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제가 들어와서 태지환경에 놓입니다 이제 깊은 소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 신금분들께 이제 팀 동료가 우수한 실적을 세워서 팀 전체가 칭찬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전체 조직에서 우리 팀만 아주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 중심이 우리 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서 뉴스에도 나가고 매출도 아주 구근을 상승시키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아주 잘된 케이스에는 어 대체적으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나도 같이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명예가 상승하는게 바로 이 8일 뉴스에 이제 아주 유명한 상황으로 인터뷰가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뉴스에 이제 뜰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일반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좀 상승하는 운이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까지 덩달아 운이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 9일 목요일입니다 신묘일이고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편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큰 변화가 어쨌든 생기죠 이게 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내 곁에서 떠날 수 있는 날이에요 즉 졸업을 시키는 흐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경자월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가 출발을 하고 새로운 곳으로 상승을 하게 돼서 등급이 달라지는 흐름이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또 신묘가 왔기 때문에 자묘가 서로 만나서 그 과정은 굉장히 유동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더 잘 돼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졸업을 지킨다거나 본인이 교수인데 이 운세방송을 보신다 그러면 제자들이 떠나는 상황이죠 제자들이 어떤 실험실에서 실험실에서 연고를 같이 했었는데 괜찮은 성적과 괜찮은 실적을 가지고 다른 환경을 찾아서 이제 졸업이 되는 상황 아니면 회사 안에서도 내가 키운 작은 팀원들이 있는데 그 팀원들이 또 괜찮은 연구 실적을 거두어서 다른 업체의 스카우제를 받아서 떠나는 상황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10일 금요일은 임진일입니다 청관에 뜬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래서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상황이고요 이 날은 생각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해결이 잘 안 되고 해답이 잘 안 나오고 이제 뭔가 좀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들 한 번에 일처리가 안 되는 것들 여러 날이 걸리는 일들이 이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일 반복되는 흐름으로 이 지니 사엄이 관을 열어주기 때문에 10일 날부터 착수한 일이 나에게 엄청난 명예상승과 또는 긍정적인 평판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날 어떤 넘어오는 일이라던가 누가 부탁을 해오는 일이 있다면 거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1일 토요일 개사일입니다 성관했던 에너지가 식신 지지했던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사지 환경에 심금이 놓이는 상황이에요 건강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건강 컨디션 몸이 으슬으슬 아프다거나 죽을 드셔야 될 정도 속이 안 좋으실 수가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이 삿 속에 이 삿 속에도 경금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또 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요일에는 몸은 푹 실지언정 내 머리는 오만 일들이 다 처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 날 시험을 치러 가시게 된다면 건강 컨디션이 비록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험 성적은 상당히 좋을 것이고 예민한 자신의 이 기질을 전부 집중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만큼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십일 갑오일을 보겠습니다 청관했던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로 뜬 에너지가 평관입니다 병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 되겠네요 심금이 이동을 하려는 부분이 멈춰요 이동이 이제 막히고 유원지에 놀러 가셨어요 일요일에 식구들하고 그런데 거기에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원래 가야되는 시간이 있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뭐 한 4배 5배까지 엄청 걸린다거나 중간에 연료가 없어서 쩔쩔맨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 이날은 방해 또 사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가급적 약속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간에 대체적으로 주중 운세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임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깨끗하고 또 도세주옥에 영향을 받는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임수가 지장관 중에서 전주에 이어서 임수라고 하는 또 지장관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의 순조롭습니다 순조롭고 거의 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소수에 있어서는 운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 전반적인 흐름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개인 운을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임수일간 분들이라 하더라도 운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개인 운 해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내 운과는 맞지 않아요 라고 이제 의견을 주시기 보다는 아 그냥 저런 흐름이 있구나 라고 그냥 참고용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무자일입니다 월요일이고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관성이 들어왔으니까 평관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해자축에서 왕성이 지거든요 기운 자체가 그래서 우선 임수분들은 파워가 아주 세고 월요일에 내가 어떤 길을 닦던지 간에 환경 자체가 이게 자일에 걸렸기 때문에 꽂힙니다 방해가 거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멀리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멀리 나갈 수가 있고 특히나 자의 특성대로 경쟁에서 유리해집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임수분들 빼고 다른 사람들은 1분씩 2분씩 지각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사장님이신 임수가 그 사장님이 오늘 단단히 뭔가 이제 혼을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월요일에 사업장에 나가셨는데 직원들이 좀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여서 벼르고 있었던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말에 힘이 실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대설이 들어왔습니다 기축일이 화요일입니다 청간지지에 모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남성분들은 이 기토라고 하는 자식에게 도움을 받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든든해질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남편에게 든든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소속을 하고 있는 이 조직에게 이 자체만으로도 오늘 도움을 든든한 배경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6일 7일 연달아서 임수분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흐름이고요 그 다음 8일 수요일은 경인일인데 청간에는 편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병사인묘라고 해서 무조건 일진이 불리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이 속에 이제 화기운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식상과 채가 같이 들어와서 상당히 임수분들께 괜찮은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음 커피 한 잔 받을 거 케이크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말 한마디로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선물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임수에게 그 다음 9일 신묘일입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자 이날은 조금 이야기 드릴 게 있어요 일주일 내내 거의 흐름이 좋기는 한데 자 저 신묘일이 들어온 날 임수분들은 윗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윗사람이라면 상사도 되고 본인의 부모님도 될 수가 있고 내가 기댔던 의지처도 됩니다 근데 묘의 이 상황이 다른 어행으로 변질되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진으로 왔을 때 이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 혹은 뒤통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지곳들을 믿지 마시고 뭔가 이제 돈이 나가야 될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미루십시오 그 다음 10일 금요일 임진일입니다 청간에 같은 글자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결정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유부단해질 수가 있고 금요일의 상황은 결정을 잘 못할 수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쓸데없는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없는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개사일이고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입니다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이번에는 이동원이 들어와 있네요 이 토요일에 이동 이동 이사 누구는 어 그냥 이사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시끄러워서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 자체가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주차나 때문에 이동을 하신다거나 어 이제 사무실에 월세가 네 너무 올라가지고 더 좋은 곳을 찾아 부동산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입니다 목적이 그 다음 12일 일요일은 갑오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쉬실 것 같은데 일요일에 이제 혹시라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일을 하실 것 같고요 내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을 공금처럼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빌려달라는 일이죠 빛들여서 말하면 빌려달라고 뭔가 자신의 물건이나 돈을 물질적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에 오늘 한 번 더 살펴보았고요 전반적으로 큰 방해는 없습니다 임서분들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만 빼면 큰일은 없어요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일간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전주에 이어서 개수분들은 이 지장관 중에서 임수라고 하는 지장관을 전화가 들어왔으면 껐고요 자 이렇게 지장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부하직원이나 아니면 자식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겁재가 되기 때문에 부하직원이나 자식으로도 상황이 따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주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무척 힘드셨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요 잠시만요 아 네 전화랑 카톡이 와가지고 잠깐 녹화 중단했는데 다시 진행할게요 음 오늘 녹화가 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자 어 사건사고가 많다고 그랬는데 개수분들께서 끝까지 이번 이 경자월에 긴장을 늦추시면 안되고 조금 더 조심하자 하는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첫 스타트 하고 나서 지금까지 잘 이겨내 오셨고요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무자일입니다 자 청관에 뜬 에너지가 정관이죠 그리고 지지로 뜬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우선 개수일관 분들 입장에서는 임수하고 음량이 다르다 보니까 양생음사 음생양사로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자 같은 경우는 임수 입장에서 제왕지였잖아요 근데 개수 입장에서는 걸럭지 라고 해서 달라져요 입장이 음관이니까 오늘도 해석을 해 드릴게요 월요일에 전체적으로는 본인에게 우호적인 입장으로 사람들이 겉으로 태도를 취할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흐름이 생기는데 속으로는 이 자의 특성 때문에 왜곡이 됩니다 대화가 왜곡이 되고 나는 분명히 이렇다 라고 전달을 드렸는데 상대방은 또 다르게 받아들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저처럼 상담업을 하신다거나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월요일이 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 말이 상대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걸럭짐에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기축일 보겠습니다 청간지지에 평관에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월요일과는 반대로 개수분들께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유리하다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개수가 함부로 할 수 있는 행동을 그만큼 좀 더 조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 일어날 것을 액땜을 한다 생각하시고 작게 겪고 넘어가시게 됩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을 그냥 금전적인 손해만 보고 넘어가신다거나 아니면 크게 뉴스에 터질 뻔한 일인데 누군가가 더 이슈가 되는 일로 내 뉴스를 막아준다거나 연예인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불법 불법 또는 탈세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덮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날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날 하루 정도는 용서가 되는 상황으로 무마시킬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이날 어떤 거짓 이야기를 했는데 혼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8일입니다 수요일이고 경인일이거든요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개수분들이 이 인호술 운동을 하는 인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쓰고 지출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속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맙다는 말을 못 듣거든요 누군가에게 호감을 살려고 밥을 산다거나 커피를 산다거나 누군가에게 손님으로서 융성한 대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수분들 등 뒤에서 다른 말을 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본인이 건너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모르는 상황이고 나는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좀 섭섭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섭섭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9일이고 십요일입니다 편인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이렇게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사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장생은 장생인데 장생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냥 제가 장생이라고 적은 건데 개수분들은 우선 쓸데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처리해도 될 일을 굳이 가서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해당 기관에 방문을 해서 일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 오늘 핸드폰이 핸드폰이 지금 불이 나는데요 녹화에 지금 다 담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자주 더 편집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올릴게요 너무 지금 심해가지고 우선은 편인 식신 장생지 이 환경에 따라 목요일은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요 본인의 할 말을 잘 못하고 반대 의견을 잘 못 내고 계속 의견이 묻히고 나는 쓸데없이 바빠지고 이동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 10일 금요일은 임진일인데 선관에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에요 한 템포 늦춰서 이제 진이니까 사오미를 열어주는 기운이라 마지막으로 이 개수분들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바빠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여유가 그나마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에는 그나마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기존의 일을 마무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결점을 찾아야 되는 결점찾기 그래서 그 일을 수습하는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일을 만들기보다는 수습하고 다른 사건이 터질 것을 막는 일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쪽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금요일은 보람이 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목, 금, 토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주로 월요일 뭐 속에 진행된 일을 빼고더라도 6일 그 다음에 10일 이렇게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 11일 보겠습니다 개사일이고 비견이 현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상황인데 조금 더 여유가 많아집니다 여유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개수 입장에서는 좀 뒹굴뒹굴 하신다거나 집에서 오랜만에 여유를 좀 찾게 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가를 즐긴다거나 또 사람들과 영을 즐겨서 이 개수가 이제 내 친구들 지인들이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만약에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신다 그러면 주중에서 이 토요일을 추천드려요 사 속에 또 경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개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갑오일 보겠습니다 청간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요일은 내가 계속 공들여서 노력을 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던 그 원인이 이제 떠나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빈도가 가장 낮은 날이 바로 이 12일 일요일이에요 가장 편안합니다 가장 편안하고 고름을 짠다거나 예를 들어 종기가 있었는데 그 종기를 이제 작별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흰머리가 있었는데 염색을 해서 그걸 이제 감추게 된다거나 혹은 어 피부에 그 어떤 습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계속 근데 크게 고생을 하신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요일에 완치가 된다거나 어떤 해결에 문제 해결 그리고 몸의 병증 같은 것이 완치가 되는 일진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은 흐름을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부하직원이나 아니면 내 자식으로 인해서 섭섭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 대리인이나 증명을 해야 되기 위해서 그 장수에 출동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학교에 대신 가야 된다거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제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신강신약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버전 가입하시면은 제가 이번 주간은 일찍 신강신약만 이렇게 만들어서 미리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